아파트 일을 해보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사든 과장이든 간에 택배 상하차 같은 일과 비교한다면 거저돈보는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먼저 두서없이 설명을 한 후에 요약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취업하실 아파트에 면접을 보러 가시면 무시하고 훈계 및 갈을 치려는지를 보세요. 시건방 떠는 태도를 보이면 거긴 버리세요. 오래전에 대형마트에 면접을 갔는데 웬놈이 껴들어 불량한 태도로 건들더군요. 당장 이력서 달라고 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더 전에는 면접 전 소장하고 통화했더니 건방진 말투로 선착순이니 빨리 오라고 하더군요. 그런 곳을 갔다가 늙은이들에게 시달리고 조기 취업상 날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버티면 내게도 힘든 곳입니다. 선임자 2명이 퇴직금을 받아갔는지 확인하세요. 4개월, 6개월 일하다가 간 경우는 버티다가 도저히 안 돼서 간 겁니다. 양주의 모아파트는 2년 반 동안 30여 명이 바뀌었더군요. 현재는 50명은 될 거고요. 과장의 경우 1일 근무 기존 직원이 3인 이상 안되면 힘듭니다. 예로 500세대 과장의 3개대로 간다면 1일 기존 직원이 2명입니다. 그러면 과장도 자비를 다해야 됩니다. 당신이 표보로서 그런 아파트에 갔는데 잡다한 도료가 많고 소장이 온갖 걸 다 시킨다고 가정하죠. 1일 기존 직원이 3인 이상이면 그 장단을 다 맞춰줄 수 있습니다만 아니면 차차 적응한다 해도 힘듭니다. 영역사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았는지 필히 확인하세요. 그리고 영역사나 주민들이 파벌 싸움에 있는지 알아보세요. 변임가장 또는 경비아저씨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전쟁 중 경찰이 중요한 것과 같습니다. 오래 다닌 일근 기계영선 직원이 있는 곳을 가세요. 저는 기계영선을 모르는데 갑자기 배관 터지거나 막혀서 난리나면 대처 못합니다. 그러나 세대의 비슷한 민원에서도 경력자는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처리합니다. 계약서를 잘 보시고 간직하세요. 연차와 추가연체도 확인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연차 13개는 돈으로 받는데 연차 관련 장단지일치고 돈으로 안주는 곳도 있습니다. 2,3개월 단위 계약하는 영역도 있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 대부분이고 3개월 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에 원래 금액보다 적게 주고 3개월 후에 소급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호텔에서 한번 당했었고 90만원 날렸었습니다. 어느 아파트는 소장과 기사 포함 4인이 친구, 지역구배, 아는 동생이더군요. 이걸 들어가서 4개월 지나 알았었습니다. 어쩐지 애들이 불량하고 말을 안됐더군요. 이거 생각해보시면 진짜 골탈입니다. 원래 대놓고 불량한 애들이 있습니다. 사회의 밑바닥으로 갈수록 막 가는 애들 천지고요. 그런 애들도 다 통제되고 다룰 수는 있지만 사람마다 받는 스트레스가 다 다르고 기본적으로 짜증나는 일입니다. 직원들 이력서를 쭉 살펴보세요. 대체로 이력서에 나온 대로 행동합니다. 그대로 살고 있고요. 특별한 자격 학력이 없고 어느 공장 20년 이상 근무 또는 잡다하게 수없이 옮겨다니는 애들은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게임에 미쳐 있거나 만화책, 판타지 소설 같은 것에 빠져 있는 애들, 근무 중 대놓고 음주하는 직원, 과장을 보고 반말하고 생까는 등 기본 예의 없는 애들은 오랜 기간 같이 일해도 해결 안될 수 있습니다. 격리가 오래 일했고 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6년 이상 다른 시설 일하다 아파트에 갔을 때 실수를 많이 했지만 격리가 다 해결했습니다. 모략지라는 것도 알려주더군요. 일단 동대표의 정이 가장 중요하지만 감사나 다른 동대표들의 인성도 직장생활에 영향을 크게 줍니다. 택시기사나 교회집사, 시설 격일 근무자가 동회장하는 것도 맞지만 무식하고 최악이었습니다. 동대표들이 직원들에게 욕하고 무시하고 의사찜 온반, 심부름 시키는 행위 등은 저도 목격했습니다. 대응법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존중받지 못하면 그 즉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번은 존중하죠. 못된 용역사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관리하는 아파트에 가서 전부 당하지는 않겠지만 당할 확률은 훨씬 높습니다. 걔네들은 직원들에 대한 인간의 도리 같은 거 없습니다. 졸라뻔뻔합니다. 양아치 용역사는 처음부터 그냥 연관이 되지 마십시오. 정상적인 곳 가세요. 예를 들어 전 아파트의 용역사 소속 아파트에 이력서 넣으면 대부분 바로 와서 일하라고 합니다. 비교적 평이 정상적인 용역사여야 합니다.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 미리 확인하실 것들은 1. 아파트 면접 시 소장의 태도가 좋은가 2. 전임자 이명이 퇴직금을 받았는가 3. 용역사 계약기간이 1년 이상 충분한가 4. 용역사나 주민 파벌의 분쟁이 있는가 5. 불안정한 신규 입주 아파트인가 6. 여소장이나 요인소장인가 7. 일일 근무 기존 직원이 3인 이상인가 8. 오래 근속한 기존 직원이 있는가 9. 계약서에 불리한 건 없는가 10. 나만 빼고 한동속인가 11. 직원들 이력은 어떠한가 12. 드러나게 불량한 직원이 있는가 13. 격리 직원은 어떠한가 14. 동대표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5. 자주 구인하는 곳인가 16. 악명 높은 용역사가 관리하는가